저게 딱 그때의 감성이잖아. 그때의 감성이지. 저 헤어컨. 헤어컨. 저 구렛나루지, 태희 씨. 솔하게, 솔하게. 저게 구렛나루예요, 옆머리예요? 옆머리인데. 뭐죠? 옆머리 겸 구렛나루 겸. 겸사, 겸사. 아니, 이석훈 씨는 저 때 약간 수염 자국이 조금 있네요. 저 때가 지금보다 10kg 덜 나가는 거예요. 와, 진짜? 데뷔 때. 데뷔 때예요? 데뷔 첫 무대였을 거예요. 첫 무대? 네.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사실은 제가 이제 무대의 시작이 태희 씨 코러스로 시작을 했어요. 아, 맞아.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도 가수가 됐고. 그 이후에 호경이를 봤는데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, 사실은. 몰라볼까 봐. 그럴 수 있어.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모른 척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었나?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런 이유인 줄 몰랐죠. 근데 너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, 생각해보니까. 그럴 수 있어. 네. 두 분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 뭐 석훈이 믿고 온 거기 때문에. 제가 이런 모습에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.